양산 갑의 출마에 사선에 도전하는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막말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을 빚고 있습니다. 논란의 윤 후보 발언은 지난 7일 오후 1시 30분쯤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하북면 평산마을 인근에서 유세 차량을 타고 한 유세 과정에서 나왔습니다. 당시 상황을 한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 찍혔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경남도당과 총선 승리 경남연석회의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해야 한다는 막말을 한 윤 후보의 사과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세 마이크를 끄고 유세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일이라며 해명했습니다. 이어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주시고 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